이사야서 49장 8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우리 첫 주 첫 전도학교입니다 2023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기중한 말씀들을 또 함께 전체 본부 허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고 본부 전체 허름과 함께 금토일 시대에 정말 집중적으로 금요일 날 준비해야 될 부분들 함께 치유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앞서서 우리 찬양하는 부분들은 특성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겠죠 우리 먼저 전도회 기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기간 각 기간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한해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먼저 우리 한해를 놓고 매년 우리 첫째 주일이 청지기 주일인데 청지기 주일과 함께 더불어서 첫째 주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는 정말로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릇들을 준비하며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항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그 항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지난 우리 송구영신예배 또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내일 모레 주일에도 이 주제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작품이 될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현장들이 여러분이 속한 현장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특별히 금요 전도학교 때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것을 놓고도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더불어 우리 전체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전체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또 정기 재직회도 같이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는 청지기 주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가장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주일에 우리가 꼭 하고 있는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성교 헌금에 대한 작정과 함께 또 건축 헌금 우리 후대를 위한 장학 헌금 작정하는 1년 동안에 매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물질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청지기 주일로서 헌금하는 결단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것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전부터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붙잡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주간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집중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가지고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월요일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부에서도 1월 달에 전체 집회 내용들이 우리 유아유치 청소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랩런트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적 스미세의 응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놓고 여기에 실제적인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음 주 목회 대학원이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전체 참여하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숨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숨길 것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기중한 시간들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약을 마음에 담고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은약만을 전달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가정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산업이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승파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성교 현장도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교 현장에 2, 3, 7 나라 5층 종교를 살려주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전두학교 때마다 들어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전두학교 시간에 설금원이 빠졌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설금원이 빠졌는데 그거 빠진 걸 눈치채고 왜 들어와 교회에 기도를 그만 멈추느냐 그걸 사무실에 요구를 해 왔어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들어와 교회에 노예에서 파송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건동훈 목사를 보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 11월 말부로 건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 사정상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들어와 교회를 기도 제목에서 빼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하나교회와 연결되어지는 택폴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또 택폴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여러분 지금 올해 기도 제목도 나가신다면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개교회에 부염되어지는 역사와 더불어 지역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이뤄서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던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고령 하나교회와 택폴 하나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또 여러분 교회 이름을 좀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간희 목사님이 지난 1월 송구영신예배부로 우리 교회에 사임을 하고 이제 1월 첫 주 다음 주부터 개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사지역에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지금 교인들이 장로로 계시던 분과 또 안수집사도 해서 이렇게 몇몇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청을 했어요 박간희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박간희 목사님이 하나교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이름을 지어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교회? 하나섬교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우리교회? 우리하나교회? 그러면 우리하나교회 하면 전부 다 사실 분당우리교회라고 있거든요 합동책에 그런데 분당우리교회 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왜냐? 분당우리교회니까 그래서 하나우리교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오직보금 하나교회입니다 제가 이 부분들 딱 듣는 순간에 아 역시 박목사답구나 박목사에게 나올 수 있는 제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보금 하나교회고요 또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부분들은 우리 교회 협동목사님으로 계시던 홍기칠 목사님이 원래 이른입니다 연세가 한번 저한테 한번 좀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해서 만나 뵈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사회가 할 수 있다면 10년인데 제가 이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회기를 들었었는데 처음부터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몸에 질병이 와서 아 내가 하나 옆에 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목회를 계획했었는데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협동목사로 지금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미스쿨과 연결되어서 기중한 사역에 귀한 신분을 하셨는데 본인께서 남은 10년인데 남은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내가 10년인데 내가 대학 교수로 있었던 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교대 앞에 교대 앞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그 교대의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하며 마지막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중심으로 인도받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조차 지었어요 생명샘 교회라고 지금 특별 기도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홍기친 목사님 네 분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생명샘 교회를 해서 교대 앞에 이렇게 상가를 빌려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교회 출근해서 교대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전도운동에서 한번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샘 교회로 시작하겠습니다라면서 이렇게 계획안을 제한대 주셨는데 아마 4월달 노회 때에 교회에 가입이 되어지고 아마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 놓고 계속해서 지역지역 교회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전목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꼭 하나교회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교회에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계셨고 또 마지막에 목사 안수받으셔가지고 협동무 목사로 계시면서 기중을 냅는 사이에게 인도를 받으시다가 새롭게 이제 남은 10년 동안 인도받기 위해서 그 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심을 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날 많습니다 영육 간에 여러 가지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 지금 너무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 복음을 가지고 치유받음을 알미암아 그 현장을 살리도록 정인으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로 영직 싸움을 싸우며 그까지 영직 싸움을 싸우면서 정거를 가진 치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잠시고요 주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 언약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 시간마다 지금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새벽 기도회 멀리서도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정리를 하십시다 이번 전체 우리가 붙잡고 가는 본부 전체 메시지 흐름이 제1, 2, 3 RUTC 운동의 현장이죠 영원입니다 RUTC 응답에 작년에는 25시였고요 이번에는 뭡니까? 영원입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 그래서 새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으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기업이죠 언약 자체가 기업입니다 영적인 기업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놓고 우리는 마느냐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놓고 우리는 사동의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라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정인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했어요 영원한 언약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도 이 언약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을 놓고 집중하라 했어요 집중하라는 말은 오직 하란 말이죠 영원한 작품을 놓고 집중하라 4등 1장 14절 이건 4등 1장 4절이고요 4등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다 집중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나타난 응답이 4등 2장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4등 2장의 응답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빵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한 모든 분들이 다 열려졌고 이 축복된 응답 이후로 4등 3장부터 보면은 모든 축복 역사들이 다 열려져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가 뭐냐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빵에 성령의 역사에 임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뭐냐 4등 2장의 응답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에 4등 2장의 응답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셨죠 먼저는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4등 2장 1절에 세 가지 절기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와 함께 거기 보면은 세 가지 뜰이 나옵니다 열다섯 개 나라가 4등 2장 9절부터 11제로 보면 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뜰 그리고 4등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검토일 시대 세 가지 기중한 뜰과 함께 검토일 시대 기중한 하나님의 작품 이 응답들이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빵에 임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이걸 놓고 집중하라는 거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약이 내 것이 되도록 집중하라는 거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다 압니다 가지고만 있지 말고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뭐 하느냐 집중하라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영원한 은약과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에 도전하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에 도전하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영원한 은약이 영원한 은약이 유산으로 전달되어졌는데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에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었는데 해당의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은약이 현장에 전달되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무슨 말입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에 이르도록 영적인 유산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 이 일에 도전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영원의 축복이에요 영원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기업 은약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함으로 영적인 작품을 누리고 그 영적인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그걸 영적인 유산으로 이제는 우리의 현장을 향해서 우리의 후대들 향해서 2, 3, 7 나라를 향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일을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속에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유산을 놓고 도전하는 일을 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사정의 11장 19절이죠 여기는 어느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래요 스대반의 한란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교회가 구성되었는데 사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뭔가 병고침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 사람도 없는 현장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없는 현장이고 그 사람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뭔가 오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을 먹고 나고 감동받았다 그 사람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 사람도 없는 현장입니다 스대반의 한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세계보구마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언약과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작품과 영적인 유산을 아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 몸이었다는 것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리에요 사실은 기적을 받다고 여기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병고침 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기 오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오직 세계보구마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가진 자들이 모인 자리가 이곳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 하나 교회가 정말 오직 세계보구마 때문에 부른받은 교회로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세계보구마 때문에 부른받은 교회로 4등 11장 19절에 영적인 이 영원한 언약과 영적인 작품과 영적인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혀 못 알아듣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훈처럼 여겨지고 좋은 말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자기 아이들 그냥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낸다니까요 그건 그냥 도덕적으로 교회 보내면 아이들이 좀 반듯하게 자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보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피해제사 이건 바로왕은 절대 알아듣지 못한 말이죠 희생제사의 비밀 알아듣지 못한 말이죠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상하여 할 것이다 전혀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위에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위에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검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그 차원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 하면 다른 것 필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고 제자들이 현장에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말씀했고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리라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른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교회에 그냥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알고 영적인 작품을 알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가를 아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모인 그런 하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은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은약으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부분들이죠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는데 우리 후대들의 현장을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대들의 현장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하는데 치유의 현장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겠다는데 2, 3, 7 성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항모한 땅 어떤 면에서 후대와 치유와 2, 3, 7 성교 항모한 땅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 항모한 땅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후대들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작품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치유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2, 3, 7 성교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은약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에 행위가 있다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히브리스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의기를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검톨 시대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교회에 모의기를 피하게 돼 그래서 유럽은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모이지 않아도 감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영국단에 왔는데 사실은 영국의 랩런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싶어요 왜냐 성전을 가진 교회가 영국에 우리 보급운동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 교회를 빌려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그 개교회에서 교회를 가진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뭐 하느냐 그 예배당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예배들은 그 시간들을 필요해 가지고 그들이 오전에 드리면 그 다음에 오후에 드리는데 제가 영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5시인가 됐는데 벌써 깜깜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밤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영국이나 이런 데 유럽 쪽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 밤 9시 10시에서 환하고요 그게 이렇게 달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밤 5시 오후 5시인데 공항에 내렸는데 벌써 깜깜해요 이게 내가 잘못 챙긴 시간을 잘못 빨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냐 4시 5시 되면 이미 깜깜해 가지고요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때 주일 날 예배된다고 와가지고 랩런트리 예배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환경들이 갈수록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건 진짜 우리 교회가 은약으로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메시지 받고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또 메시지 가지고 전체 또 인턴십들을 이루어지고 포름이 되어지고 주일 날 모여서 해배에 힘을 얻고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은약으로 붙잡고 이게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러면 24절에 뭐냐 합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말씀했어요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시시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에 그 예배를 통한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산업으로 여러분 후대에게 흘러 넘치게 되죠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사는 것이고 우리의 현장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예배에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날 타고 오는 영증 문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타고 오는 영증 문제에 걸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타고 오는 영증 문제예요 이 영증 문제에 나 자신도 걸려들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걸려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영증 문제에 걸려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저주를 끊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주의 역사를 끊게 되어주는 기중한 축복된 힘이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포지션이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그 만물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우리 인간은 그 공급해 주는 만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선거하면 어느 날 보면 응답의 자리에 있어요 예배 선거하면 어느 날 보면 성공의 자리에 있고 어느 날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복의 자리에 딱 있게 돼요 예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로스의 차이가 뭐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로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창의 13장 18절에 상수리 마분의 숯불에 단을 쌓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불신앙 할 때도 있었어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뭐냐 단을 쌓았던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들이 강약을 가는 동안에 성막과 해막과 장막이 있었는데 장막은 이스라엘 백들 자기들이 거쳐하는 현장이죠 장막 그리고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해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막이 모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장막의 문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막을 향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강약일이 있었어 이 예배 축복이 마가다라빵 같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동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자하고 또 그걸 때문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동 2장 42절에 마가다라빵에 그 예배의 삶이 로마를 정복하는 기한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 주신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주시게 돼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하늘 주신 힘을 얻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딱 서게 돼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정복하는 자리에 딱 서게 돼요 그게 예배 축복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배입니다 이 받은 말씀을 한 주간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받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준비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계획들을 알게 되고 그게 모든 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물어오느냐 응답으로 와요 영적인 준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된 영적 세계를 그 순간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여서 모든 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하나하나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놓치고 있고 예배를 시시하게 얘기하는 특별히 후대들이 가면 갈수록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 어른들은 주일 날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밖에 나가도 그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멀리 타지에 출장 갔어도 꼭 주일 날은 그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디든지 하나는 계시지 않느냐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한국 교회를 지탱해왔던 한국 교회를 그나마 살려왔던 기중한 힘이 뭐냐 그 주일 예배였어요 주일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서영교회 저 건물 그 당시에 그 돌로 이렇게 쌓아올리는 건 대부에서 진짜 최고가는 교회로 세워졌었거든요 거기에 흥금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의사 한 사람 그런데 한약방 했습니까 했는데 돈이 그냥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후대에 그냥 후대에 쓸어 담았다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걸 그리고 그걸 흥금하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장로님의 중심이 뭐냐 어디 가든지 간에 주일은 본교회 가서 들여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주일 승수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승고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고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에 승고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보금이 완전한데 뭐 또 훈련이 필요하냐 여러분 보금은 완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금을 다룰 수 있는 그릇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갱신하는 것이고 그 부분도 놓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갱신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냐 그냥 훈련이 아니라 훈련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최고의 투자 중에 투자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갱신하는 훈련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금은 완전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그릇들이 안 돼서 그 보금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보금을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갱신 돼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니까 보금은 완전한 것인데 그게 내게는 실제는 보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의 갱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 하염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그래서 미래를 놓고 최고의 투자 중에 투자가 뭐냐 훈련이 난 사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기능하는 말씀을 반복하고요 반복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내주고 뿌리 내내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도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받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돼야 되니까 10편 1편 1절에 3절에 때를 따라서 여러분 나무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어느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질을 따라 가시를 맺는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물에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훈련은 뭐냐 반복을 통해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으로 체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지만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갱신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뭐냐 여러분에게 훈련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식 훈련입니다 어떠면 내가 훈련을 포기했다 제자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보면 돼요 훈련을 포기했다 제자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체 훈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한 교회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는 인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전체 훈련들이 있는데 먼저 본부 훈련입니다 여러분 핵심과 함께 앞으로 2, 3, 7 훈련들 또 지금까지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본부 훈련 시스템들도 이제 하나하나 또 준비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고합숙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빨리 본부 훈련이 재개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본부 훈련들을 그대로 해서 좀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말하니까 세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예전에는 세 가족을 전도해오면 그냥 본부 훈련 시스템 안에 넣어놓으면 저절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 훈련 코스가 본부 훈련에 그대로 인도받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전도학교 들어가고 전도신학원 들어가고 선교사 훈련을 들어가고 그 훈련 그대로 받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자로 딱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훈련 시스템이 없으니까 요청해 우리 교회에서라도 그 부분을 만들어서 좀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이런 훈련들이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지금 주차별로 훈련들이 진행되어지는 부분들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 극히 소수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모임들은 스톱시키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팀에서 좀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 시간대에 이것도 하고 저 모임도 하고 하니까 훈련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극히 소수인데 진짜 훈련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 함께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당장 이제 중직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배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직자 기준으로 사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중직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딱 준비를 해보니까 중직자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예배가 안 돼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중직자 대화건이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데 그 교회도 참석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옵니다마는 사실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포츠는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머니가 해결해야 진정한 해결가 된다 했는데 주머니가 해결해야 진정한 해결가 된다 했는데 헌금 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노인들이 목사님 좀 시간을 두고 좀 다시 훈련되어져서 좀 세워나가십시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장노인들 의견 대로 하십시다고 그런데 사실 딱 열어보니까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웬만하면 그냥 제가 장노인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꼬신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세워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준비 안 되면 늘 섰었어요 사실은 섰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준비시켜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교회 안에 정말 마음을 담고 내가 모델적인 중지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또 미래 중지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훈련에 참여하세요 교회 안에 훈련들을 내 올해부터 준비해 나갑니다 먼저 주일날 여러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되는 주차별 훈련이 있어요 거기에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원래부터 다락방 전도학교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들고 다 갈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해 주고 교회가 현장 중피로 갈 수 있는 그 훈련들을 계속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 주, 셋째 주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전문별 모임으로 지금까지 주교 포럼이 되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전문별 교회 안에 전문인들 있잖아요 전문별 모여서 포럼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전문문을 찾는 전문별로 중심으로 전문문을 찾는 이 훈련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문별 포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둘째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 리더 모임이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 그전부터 우리 산업선교회장님이 그냥 원래 통해서 메시지 짧게 전달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특별히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산업인 리더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서 메시지를 좀 그나마 시간들을 가지면서 포럼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3, 4, 5월 달 아마 강구가 나갈 거예요 석 달 동안에 전반기 하반기 9, 10, 11일 석 달 동안에 평신도 성장 훈련해가지고 기초반 기초반 기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반 해가지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전도 훈련을 시켜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 사학기를 수료해야 중직자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들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 교회 안의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지할 때에 그걸 어떤 면에서 보고 훈련에 대한 부분은 그 게시반에 붙여놓겠어요 사실 규정집이 있는데 그 규정집 안에 장례의 기준 장립집사 안수집사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규정집을 딱 해서 그걸 공지해서 그게 맞도록 훈련시켜서 중직자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규정집을 알리지를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또 관심도 없었었고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 훈련에 대한 부분을 게시반에 게시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교회 성도들은 훈련을 미래의 최고의 투자로 생각하고 여기에 오륜함으로 말이냐면 그릇들을 준비해서 갱신해서 진짜 하나님 쓰실 때 쓰임 받는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그런 중직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훈련이 훈련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완전한 것인데요 그건 뭐냐 그 축복된 복음을 내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갱신하고 그릇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훈련 그러면 그 훈련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재기 주일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부분들인데요 헌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약으로 준 거예요 사실은 은약으로 준 거예요 헌금은 그래서 예배 중에 있어요 예배 예배 중안에 헌금은 예배 끝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간에 헌금 순서가 있어요 은약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많든 적든 내 중심을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닌가 드리질 못해요 아무나 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나 돈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고자 할 때에 거기에 내가 적든 크든 내가 쓰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에 종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물질의 종로를 살아가고요 결국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물질 때문에 영증 문제에 딱 끌려 들어서 실패하게 돼요 그 물질이 신이 있으니까 신이었으니까 이번 주일날 주일에 강단히 말씀하시도록 나옵니다 나라는 부분들이 신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라는 부분에 신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라는 부분에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니까 내 주인의 자리에 나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느 날 어느 날 보면 거기에 영증 문제에 딱 걸려서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예중에 이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받는 자이고 여러분 물질에 끌려 다니지 말고 물질에 종로를 다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기계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물질을 돌려 헌금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러도 손을 지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돌들러도 손을 지르게 할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만분해 주시고 모두 것을 가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헌금하라 하느냐 여러분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네 가지 헌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조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11절을 통해서 시험해 보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시험해 보라 하늘 문을 열겠고 그 하늘 문을 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가 너희 소사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뭔가 번다 할지라도 어느 황충이 들어가지고 그 황충을 존먹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들어서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포도나무 가시를 먹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활을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 얼마나 큰 11조의 삶이 되어지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물질 관리도 제대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11조 결단하세요 자금은 자금만큼 결단하죠 그게 쉬워요 큰 것 가지고 결단하려는 건 힘든데 여러분 랩런트들 용돈 받는 그 부분도 놓고 결단하세요 쉬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 것 생겨도 결단하는 것이 쉬워요 우리의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신은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그게 11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건축원금입니다 성교원금부터 할게요 성교원금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우리 하나교회는 성교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예요 이 하나교회의 성인교회에서 아름답게 성전을 이전하게 된 이 축복된 응답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성교 때문에 그래서 이 성교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중남미 현장을 놓고 전세계 현장을 놓고 많은 제자를 불러들어 가지고 기중한 성교사들이 힘을 얻도록 하고 제자들의 말씀을 훈련시키는 기중한 사회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신분화할 수 있도록 쓰임받고 있어요 성교원금 우리의 모든 후대들이 노예되지 않고 포로되고 속구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성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성교는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를 막는 것이 성교입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를 막는 것이 성교입니다 여러분 전세계 현장에 성진구가 일어나서 모든 재앙의 역사 영적 문제들이 그냥 대책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책에서 우리 후대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성교를 통해서 복음 전함으로만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의 역사들이 우리 후대에게 미치지 않게 돼 있어요 전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 특별히 강대국, 성진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역사들을 막는 것이 뭐냐 성교를 통해서 미리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가함으로만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여러분 성경금 작정할 때에 10의 1을 기준으로 성경금 또 11조를 했어요 11조는 11조대로 하고 또 성경금 또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강조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매년마다 성경금 작정하는 거 보면 작정 따갈 때 그 작정해 보면 10의 1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금 작정하되 정말로 내 산업이 나의 가정이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울 만큼 하나는 축복을 부리게 앞서서 그 은약을 붙잡고 한 나라 세우는 은약 한 나라 망대 세우는 그 은약 붙잡고 성경금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원금입니다 신전전쟁입니다 메이선 전쟁입니다 신전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보금 없는 교회는 우산가 같고요 실제로 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여기에 큰 신전이 하나 들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로 올바른 보금으로 보금만을 말하는 기한교회가 딱 세워졌다 먼저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올바른 보금만 말하는 교회로 딱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에 모든 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사단의 역사들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영적인 대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현장의 허감의 역사를 꺾는 허감의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바꾸는 이 일에 의해서 우리 건축들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담겨져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면에서 방송 교체, 방송 시스템 교체도 같이 통환되죠 그냥 건축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허감의 문화, 빛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허감의 문화 속에 있으면은 그 영향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람에도, 우리의 자녀들에도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보금 가지고 보금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대구 상인동을 향해서 보금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계속 보금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금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부흥행사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축복된 그 흐름을 보면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렘넌트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렘넌트를 놓고 하는 후대 헌금 이건 미래 은약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장학 헌금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알루티스 헌금이 있고요 하나 스미스쿨 헌금이 있습니다 다 후대 헌금인데 같이 한 몫에 묶으면 안 되느냐 라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또 오히려 이렇게 세 분에서 이렇게 있으면 있을 만큼 그게 또 다른 남다른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은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 헌금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보금으로 답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 장학 헌금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고요 알루티스 헌금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금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한 시대의 영적 서미스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한 알루티스 헌금 준비한 알루티스 헌금 서미스쿨 헌금 지금 우리 앞에 지금 4학년까지 있잖아요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통합 과정으로 또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서미스쿨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보금으로 준비된 전도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서미스쿨 여기도 남다르게 뭔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면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기에 결단하는 것이죠 미래의 은약입니다 후대대학금 미래의 은약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설명하면 여기 성교원금 우리 교회 작년 2023년 결산했을 때에 일반 재정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서 아마 재정 전체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매년마다 저는 진짜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구나라는 것들 성교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복주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성교 헌금만큼은 매년마다 예산 잡은 것보다 결산이 더 나와요 정말로 예산 잡은 올해도 그랬어요 2023년도 예산 잡은 것보다 어떻게 하시든지 어떻든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성교를 위한 교회구나 이 부분들이 새롭게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헌금 은약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인해 내는 헌금으로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울 만큼 우리의 산업이 복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건축을 통해서 빛의 경제 빛의 문화를 이 대구 땅에 해보갈 수 있도록 허감의 문화에 빠진 현장을 바꾸어서 빛의 문화를 가진 현장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원금 마음에 담으시고 미래의 은약입니다 우리의 미래 후대들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좀 못 묻더라도 내가 좀 덜 쓰시더라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다 먹고 살지 살면 되지 그거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오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래를 오늘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후대들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후대들이 각 파트 속에 추억들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결국 후대들이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왕들이 후대들 앞에 섰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조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미래의 여러분 후대들이 왕 앞에 섰어 요셉처럼 애급의 모든 토지법을 바꾼 것처럼 그런 문화를 바꾸는 허감의 문화를 바꾸는 역사들이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딱 은양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특별히 기중한 응답이 하나가 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김태경 기상캐스터